올여름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면서 수확기 과수농가에서는 폭염 피해와 함께 이례적으로 탄저병까지 유행하고 있습니다. 수확하는 과일보다 버리는 게 더 많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갈수록 심해지는 농업재난 현장을 이태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남 진주의 단감농가, 수확을 앞둔 단감에 검은 반점이 생겼습니다. 바로 탄저병입니다. 과수의 절반 정도에서 탄저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탄저병은 전염성도 강해 감염된 감들은 따서 폐기해야 합니다. 10월 수확철에 탄저병이 유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지난달까지 폭우와 폭염 등 고온 다습한 기후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탄저병에 걸린 감을 다 떼어내면서 나뭇가지에 달린 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탄저병은 보험 특약 가입도 안 됩니다. 진주와 하동 지역 배농가에서는 폭염에 가수가 익어버리는 일소 피해가 심한 상황입니다. 일소 피해를 입은 배들은 선별장 밖으로 꺼내놓았고 결국 폐기해야 합니다. 배농가에서는 일소 피해가 처음이다 보니 보험 가입도 안 돼 있습니다. 일소 피해로 인해 수출 계약 물량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농업재난에 농민들의 한숨소리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